네, 목요일 오늘장 랭킹5 시간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레몬니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섯 가지 이슈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주가, 실적 이야기 해볼 겁니다. 대표님, 사실은 이슈가 있어도 길게 할 수 없는 종목이 있지요? 그렇죠. 삼성전자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작입니까? 네, 이게 이슈가 있지만 짧게 짧게. 사실은 오늘 실적 나왔고, 그리고 컨코레에서의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또 한 번 신적가입니다. 이 질문만 드릴게요.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밑으로 열어놔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사람의 인내 테스트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최대, 주가는 최저. 너무 극과 극입니다. 어쩌란 거죠? 어쩌면 좋을까요? 혼자 대답해야죠. 그런 상황이 나왔었을 때, 물론 오늘 컨퍼런스 콜 쭉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뭐 하겠다라는 부분들, 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상황들 쪽에서, 특히 지난번에 SK하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에 대한 상황들, PC 쪽이나 스마트폰 쪽이 약간 두춤해도 서버용 쪽은 괜찮다라는 쪽과 함께 올해 그래도 전망 자체를 그렇게 떨어뜨리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닉스 모두 다 대용주 쪽에 대한 변화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시장이 주가가 왜 오르죠? 내린 만큼 살짝 오르는 기술적일까요? 네, 연기금이 드디어 등판하고. 아, 구원투수요가 되어져서.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이번에 발표된 실적 동향을 쭉 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의외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시대인데도 실적 잘 낸다. 시가총액 한 50위까지 종목들 쭉 보게 되면 네이버, 현대모비스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자체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일단 시장 상황만 호전되면 언제든지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지 않나라는 희망의 회로인가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의 환율 수준, 그리고 기업 이익성 상치가 상향 수정되고 있는 지금 추세가 대용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포함, 모아갈 시점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만, 뭘 돈이 없는데요? 다 지금 사실은 묶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묶여있는 자금을 빼고 들어갈 만큼의 모멘텀은 크진 않다라는 관점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첫 번째로 그러면 한국 시장과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환율이죠. 환율의 압박과, 그리고 또 대표적인 미국의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와야 변화가 나올 소지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이번에 5월 3일, 4일 FOMC 회의 있죠? 그 앞쪽에서 미국 시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저희가 잘하는 거겠죠? 돌리는 거죠? 희망회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게 예측이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내 기업들 실적까지 막 엉망이었고, 생각보다 또 국내 증시가 먼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지권을 글로벌 시장이 만들어주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다를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기대가 될지, 아니면 실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체력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뺀다면 사실 실적이 선전했다라는 평가만을 받아도 LG화학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슈가 하나 더 있는 아모레퍼시픽도 짧게 살펴보고 갈게요. 아모레퍼시픽, 사실은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선전했다라는 평가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부각 구간에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봐도 됩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다가, 이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실적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데, 오늘 움직이는 것은 약간 그동안에 나왔던 쇼커버링이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점도 같고요. 그런데 탄력으로 이어갈지는 일단 지금 해답은 수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수출 동향, 의외로 괜찮은데 또 화장품 쪽이 너무 죽으면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나온 변화라고 보게 되면, 추세적인 흐름들이 계속 갈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경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이집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쪽, 아니면 움츠려 있는 쪽, 모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려보고, 그리고 준비의 시간을 가지자, FOMC를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는 쪽으로 오늘 실적 나온 대형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일단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당장 반영되는 이슈도 아니긴 한데요. 기대감의 영역에서 철강 중 움직이고 있습니다. CPP, TPP, TPP, 죄송합니다. TTP. TTP, CPP, TTP. 가입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이걸 단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도 되는 호재인지 점검 먼저 해주실까요? 네, 또 영어 단어 한 3자 이상 되면 복잡하죠, 머리가. 네, 그래서 TTP에다가 CP가 붙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약간 어려웠네요. 저한테는 TOP. 네,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TOP가 될 수 있을까요, 철강주? 그래서 지금 이쪽을 바라볼 때 이게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잡은 이슈랄까요? 네, 이유, 뭔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변화 같고요. 그런데 이제 철강주는 그만큼 기본 체력이 돼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슈들 조금 있다가도 쭉 할 텐데, 내용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의 견주한 모습들과 함께 변화가 나오는 핵심은 경민입니다. 다시 한 번 경민이가 움직일 준비가 됐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또 자리를 잡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집에 갔다 다시 왔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순환매가 빠른 시장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경기 민감주를 잡아야 되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니까 이렇게 정책, 이렇게 협상, 이런 모멘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아직 시간도 좀 더 필요하고, 아직 당장의 모멘텀이 나올 건 아닌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호재라고 하면 왜 내수용 국내 쪽의 작은 철강사들이 움직이나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럼 아직은 대표님, 오늘 움직이는 건 테마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테마. 하지만 철강주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철강주 쪽은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공급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중국 봉쇄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기존에 나왔던 철강 공급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수요 자체는 지금으로 물어보게 되면 또 인프라 투자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투자, 가스를 채굴한다, 또 쉐일을 5일 또 채굴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철강이 바라보고는 실적이 또 피크아웃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되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이 종목들 또 여기다 올인하기는 좀 또 수담회가 막 돌아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갖고 기다려볼 만한 섹터다라고 바라보시면서 요즘 실적 잘 발표한 회사 중에서 작지만 NI 스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밖의 강관 쪽에서 세아재강 지주는 미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아 미국의 공장이군요. 미국의 공장에는 유일한 강관 회사입니다. 유일이죠. 아 그러면은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휴스틸이 이제 막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우리는 다이나지롱, 준비되어 있지롱 하는 회사는 세아재강 지주죠. 아 그럼 준비가 된 회사를 서서히 관심 갖고 모아보자. 네.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당장 정책적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경기와 함께 추세를 보자라는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철강 섹터 점검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좀 연관해서 저희가 많이 보긴 하는데요. 조선주 사실은 실적 기대감에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적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림이 나오기도 해서 실적에 따른 반응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 시즌에 만약에 실망감이 나온 종목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책을 저희가 짜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예고됐던 거죠. 이런 상황 쪽에서 조선주가 이번 당장 실적 가지고 변화되는 거로 바라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노이즈가 나옵니다. 1분기 실적 별로 안 좋을 거야. 이번에도 또 빅 베스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베스입니다. 베스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TH. 네, S.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받았던, 계약했던 가격과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만큼 오르다 보니까 또 괴리가 발생하죠.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또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이렇게 이어질 흐름들.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압력을 따라간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쪽은 괜찮죠. 신조선까지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다고 하게 되면 아마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또 그러면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쪽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또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리포트도 부정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죠. 서서히 나오면서 오늘장에 의미를 둬야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수주 사이클 끝났다.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수주 사이클을, 사이클로 움직이는 산업은 맞습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이제 다들 에너지 체계 바뀌기 시작하고 거기다 인플레 투자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점 쪽에서 단순하게 지금까지 기존 통계만 가지고 사이클이 끝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너무 많이 갔다라는 입장이시군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또 LNG선 관련된 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LNG선 발주하는데 가격이 싸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수익성 우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수주 했습니까? 가격 적혀졌나요? 아직 너무 우려할 자리는 아니다. 저희는 항상 뭔가 나오기도 전에 항상 먼저 회로를 돌립니다. 우려감을. 그게 우리 시장의 특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증권가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리포트의 역약을 저희가 주목하는 건 기관 수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리스크는 저희가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조선주에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 가지고 밀린다 그러면 또 저점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차라리 실적 관련돼서 부진하게 나왔을 때가 항상 조선주는 지나고 나게 되면 실적 좋았을 때 팔았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흔들릴 때는 계속 관심 있게 갖자라는 쪽으로 대우조선해양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최근에는 움직이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기자들 쪽에서도 꾸준히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까지 짚어주셨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볼 겁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일찍 정책주가 돌아가면서 시작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해상공항을 만들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수혜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넓게 봐서 지방 소재의 중소형 건설주로 테마를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슈 잡고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데이트레딩의 영역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사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약간 또 떨어진 동력을 뭔가를 불쑤시게 하겠다는 쪽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얘기가 경부선 지하화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굵직한 사업들은 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시점 쪽에서.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를 확인하게 되면 또 사업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해상공항이다 보면 거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달리를 돌까요? 아니면 해저터널로 들어갈까요? 어떤 방법이 우세할까요? 다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해저터널 쪽으로 가서 좀 빠르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저터널 관련 시세를 강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나오는 또 집안 개량이나 이런 쪽에 강점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고 보는데 이게 또 막상 수주를 받고 하는 과정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장기간 벌써 2035년인가요? 아직 멀었더라고요. 멀었지만 사업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순차적인 변화를 봤을 때는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점 있는 회사들은 찾아보자 라는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동아지질 특수건설 이런 회사들은 오늘은 갖다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관련된 기회를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PMC의 강자 즉 건설 컨스트럭션과 또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해서 일괄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이런 쪽에서는 실적 변화와 함께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서 대응해보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기사 회생안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늘은 보유자분들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빨리 결단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10만 원 선은 깨지 않았지만 계속 변동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유자분들 하시는 걸 대표님은 추천하실까요? 회사는 실적도 잘 발표했고 자사주도 매입한다고 합니다만 그 사이에 지수는 3000선에서 2600선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일단 위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환기 종목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일단 딜링을 못하죠. 그런 쪽에서 일단 팔고 보자라는 쪽의 매도가 나온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간 그래도 체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럼 보유자분들은 사실은 실적이 찍히는 쪽이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수 재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그래서 잡고 있을까 이런 마음도 많이 지금 하실 것 같아요. 괜찮은 전략입니까? 일단 지금은 보유하셨으면 그래도 언제든지 팔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회사 돌아가는 상황들과 함께 지켜보게 되면 아직은 팔 때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러한 관점에 접근해 볼 종목들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스텝 임플란트 말고 다른 쪽을 본다면 어떤 종목 보실까요?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서 인바디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내놓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쪽으로 연관되는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제이시스 메디칼은 최근에 또 많이 밀렸습니다. 추가로 이 정도로 밀리게 되면 4불짜리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픽 어느 쪽에서 고르셨을까요? 대표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앞서 가족도 신공항 할 때 나왔던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체력이나 기업 내용들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미국의 자회사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임플란트 자회사였을 때 수혜를 받는 측면들도 있다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죠. 한 13,500원대 밑에서 대응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